셰프 아니에요? 오스틴? 너는 누군데? 저 형네 가게 갔었잖아요. 옛날에. 딘딘! 딘딘, 나 형네 가게 갔었잖아! 오스틴! 셰프야, 셰프! 여기로 왔어! 너 원래 교회 다녀? 원래 다니다, 안 다니다. 교회는 절대 안 승해도 돼. 지금 웃음이 나와요? 왜 이렇게 산책들이 있어? 물을 많이 모았나 봐요. I don't know, I don't know. 나 지금 너무 추우니까 어떡해. 일단 이거 잠그세요. 저요? 저요? 갑자기 반말. 저는 한슬이라고 합니다. 모델이에요. 진짜? 왜 이렇게 행복해? 우리 지금 여기 어디 있는데? 저는 사람이 더 많아졌부터 행복해요. 뭐 있는 줄 알았거든요. 이상해, 처음 봤을 때부터. 여기 어디야? 형이 온 데가 가까운 게 아니죠? 어, 어. 거기는 뭐 없었어요? 아무것도 없었어요. 이래?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. 여기보다? 그냥 이거. 이것만. 풀도 없었어. 장비도 없었고. 이거야, 이거. 여기 없어, 여기 없어. 그? 어. 여기 없어. 여기보다 더 뭐 없어? 어, 그래서 여기 왔지. 일단 이거 다 챙겨야 돼요. 이걸 왜 챙겨요? 나가야지, 여기서. 챙기고 나서 나가야죠. 어떻게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? 너는 뭐, 뭐가 있어? 나는 성경치. 아우. 이거는 뭐야? 이거밖에 없어요? 이건 뭐야? 이거는 교회에서 준 거라 먹으면 안 돼. 무슨 엇소리하고 있어. 아니, 일단 지금 이거 신경쓰기 아니야, 지금. 이건 교회에서 준 거라. 아니, 잠깐만요. 이거 이렇게. 이거 이렇게. 다 나와. 천천히 고르세. 안 돼. 아, 지금 먹으면 이거 아니라고. 일단. 너는 이거 못 마셔. 일단은, 일단은. 일단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. 너 교회 다녀, 그런데? 어? 교회사람 안 같은데? 완전 양아시같이 생기는데? 야, 같이. 가자. 왜요? 이상하게 물 먹었어요, 이 사람. 저거 웃을 때가 아니야, 지금.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, 사람들이. 근데 오스턴 분, 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? 아니면 외국에서 잘 나오셨어요?